누구한테나 좀 어린 시절에 우상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한 사람씩은 저 사람처럼 참 되고 싶다. 내지는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실 겁니다. 저랑은 거의 동년배나 비슷한 연배에서요. 연배시고 안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알았으니까 이제 뭐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저한테는 그 당시에 인상이 강렬해서 여전히 저한테 우상으로 나와 있고 또 많은 기타 지망생들이나 지금 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분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이분이 산타나라는 기타리스트의 유로파라는 연주곡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한국 하드라 기타 리스트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이십니다. 신하우의 신대철 씨 모시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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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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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